KISS KISS 바깥 돌리기 득점을 연결. 이렇게 한 번의 행운에 바로 고상훈 선수의 그동안의 어려웠던 부분들이 싹 해결됩니다. 행운의 득점 이후에 장타가 터지고 있는 고상훈 선수. 부드럽게. 이제는 컨트롤까지 완벽합니다. 돌아서 득점으로. 선수들 일어났어요. 어벤져스 응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바깥 돌리기는 고상훈 선수가 어느정도 다음 포지션 충분히 예상한. 급해서 급격합니다. 드디어 고상훈 선수가 살아납니다. 약 원팁에 회전을 주고 너무 멋졌어요. 짧게. 첫 득점 들어가네. 어느정도 감각에 의한. 완벽하게. 돌아 나옵니다. 좋아요. 두 점짜리. 두 점짜리. 네. 네. 오늘 샷이 부드럽게 부드럽게 진행이 되죠? 그렇죠. 시작을. 뱅크. 아. 바깥 돌리기. 네. 첫 득점이. 행운의 득점이 연결되면서 가볍게 어깨가 풀렸어요. 지금. 자 다시 한번 대회전. 자 내려오고. 뜨거웠어요. 자 고상훈 선수의 고상한 손길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요. 네. 자. 그만큼. 이렇게 부드러운 스트로크가 연결되야만이. 지금 이 지점에 떨어지면은. 들어왔어요. 붙어있는 1조 끌을. 가볍게. 두께. 자. 키스는 완벽하게 뺐어요. 빠져나갔고요. 자. 힘도 남아있습니다. 자. 조금. 조금씩 내려오죠. 들어갑니다. 포지션까지 잡아내고 있습니다. 네. 조금만 조금만 했지만은. 완벽한. 수구의 힘 조절 좋았습니다. 이렇게. 조금만 많은 두께로 밀어서 가야지. 그러하면은. 키스가 분명히 도사리는 배치였어요. 강하게. 바깥으로 돌리기. 100점. 갑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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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빠른 진행. 너무 좋았고요. 자. 11대2. 아. 큰 점수 차이. 고상훈 선수가 그동안에 약간의 슬럼프를 완벽하게 지금 벗어납니다. 네. 자 이렇게 되면 지금 1세트 2세트 사파타 홍진 펴조 그리고 쓰렁피아비 다 패를 당했는데요. 사파타가 지금 힘겨워지고 있습니다. 자 또 한 번 밀고 갑니다. 자 이제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데요. 자 다음 비치가 정말 궁금한 좋은 생각입니다. 자 들었어요.